유승민의 길 말하자! 성공한다면, 실패한다면, 각각의 전망을 써놨는데 앞에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한동은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, 왜 내 얘기를 하는 겁니까? 라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코박콩이요?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. 코를 박은 홍준표의 줄임말이 코박콩이랍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에 인사하는 모습인데 거의 90도로 꺾여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 좀 보세요. 여기 보시면 거의 테이블에 그리고 저 옆에도 거의 이렇게 90도 인사하는 게 있어요. 다시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. 저런 모습에 사진 두 장을 올리더니 코박콩 이렇게 또 받아친 겁니다. 그럼요. 2022년에 나왔던 이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죠. 양국 연구의 절반이 수록군요.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모양입니다. 그래서 임시회장이 되었는데 집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지금 정신 없으실 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사진 좀 보겠습니다. 일단 인사 말하다가 이렇게 인사한 거 있었고요.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야외에서 또 거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인데 박지원 교수님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걸 유승민 전 의원이 파고들었어요.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배신자 얘기를 꺼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 않고 코박콩, 아부꾼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. 지금 여권의 전대를 보면요. 전대를 권투로 비유하면 링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. 링에서는 글러브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김여사 문자라고 하는 링 바깥에서 의자 가져와서 그걸로 때리고 지금 링 경기장 바깥에 대구에서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여권의 4분 오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.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여권의 대분열 아니냐.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하나의 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또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.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코박콩, 뭔가 받아치는 내용이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응이 나왔네요. 화면을 보겠습니다.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이 중지를 옮겨다니면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. 박근혜 탄핵이고 배신자 판치는 시대가 됐다. 유승민,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?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죠. 한동훈 위원장입니까?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입니까? 그러니까 둘 다 다인데 아주 홍준표 시장이 좀 독특한 게 웬만하면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만 때립니다. 다른 사람은 거기에 피해가. 왜냐하면 본인의 활약을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대권 경쟁자는 한동훈이지 다른 사람 아니다. 그 얘기입니다. 한동훈만 사라지면 이제 말하자면 여권에서는 자기와 겨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. 저는 어쨌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꺼냅니다. 그런데 이게 저는 자세 정치라고 봐요. 이게 여권이 자꾸 지금 결국 지금 당권 주자들의 이 문자 논란도 결국 배신이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사과는 사실 곁까지고 결국 이게 당신은 배신의 길을 가는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협량한 주제입니까? 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코바콩이나 사진 꺼려놓은 건 그겁니다. 당신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차단 하방한다면서 가서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고 그다음에 총선 지자마자 대통령 따로 만나서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아부하는 그런 정치인이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피하면서 다시 배신자론을 꺼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이 전대에서 본인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한동훈을 견제하는 배신자론을 계속 불을 지피고 가겠고 한동훈만 사라지면 본인의 대권가 가둬 있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. 끝대로 되겠습니까? 지금 패널분들이 계속 이건 자폭이다. 이거 다 여권 전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런 분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. 이 질문을 좀 해볼까요? 여선원 전 행정관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요.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. 지지율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.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당대표가 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 극한의 갈등. 이거 사라질까요? 아니면 더 극대화 될까요?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공개를 어쨌든 이제 나온 것 자체가 승부수 같은데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고서 승부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. 됐다.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탄핵 이야기, 탈당 이야기. 탄핵 이야기 나올 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킬 것이냐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산에서 생각은 한동훈 후보는 1월 달부터 나랑 절윤했어. 그리고 나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. 이게 금형에 드러나서 탈당 이야기니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한동훈 특검법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까지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한동훈 특검법을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이거 하라고 부추긴 것처럼 느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당대표.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걸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약간 우려가 됩니다. 이수관 전 행정관은 똑같은 질문이에요.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과정 하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.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이 좀 사그라들겠습니까? 아니면 또 다른 갈래를 뻗치면서 더 극대가 되겠습니까? 진흙탕에 빠졌을 때 한 발만 빼라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예 이끌어 나와야 됩니다. 지금 저는 이렇게 된 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 아예 그냥 다 들쳐내고. 이참에요? 네, 이참에 다 들쳐내고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,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. 거기에서 우리 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왔던 그 음해와 음모와 선동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문제.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탄핵 문제. 지금 이 전당대판 안에 그냥 다 펼쳐놓고 누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, 누가 이거를 화합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가야지. 이게 이것만 우리가 일단은 더 이상 논란되면 안 되니까 이것만 하고 가자, 이것만 끊고 가자라고 가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판 버려졌을 때 그냥 대청소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대청소하다가 기둥이 뽑히고 무너지고 그럴 걱정은 안 하십니까? 그럼 새로 지어야죠. 그거 못 견딜 정당이라면 정당하면 안 되죠. 이참에 그냥 다 나와라, 지금. 문제점 다 보겠다, 지금. 굉장히 강한 말씀이신데. 이거 마지막으로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다 말았는데, 이거 여선 의장인인가? 지금 두 분이 장외에서 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장래의 당권주자들도 격돌을 하는데 장외에서 굉장히 묵직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.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거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는 분들은 아니냐고 얘기까지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거든요. 그런데 밖에서 점점 거칠어지는 싸움에 뭔가 가담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이렇게 설정해보면 이거 누가 더 손을 볼 것 같습니까, 지금? 저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정치 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예를 들면 딱 이 장면을 보고 한동훈과 유승민의 배신자론을 아예 일치시키고 세기를 박으려고 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 약간 끝났으니까 한동훈 가면 그 다음에 주자들. 하나씩 하나씩 그냥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승민,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어쨌든 상처를 받으면 그 이후에 떠오를 수 있는 주자들. 유승민도 잠재적인 주자겠죠.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뭔가 견제고를 굉장히 일찍 날린 것이 아닌가.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. 장래에 장래에 다 거칠어지고 있어요. 이런 것에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.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일 텐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. 한동훈, 원희룡 공천 관련 근거 없는 얘기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끊어놨습니다.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공천 관련 때 관련해서 무슨 가족들과 논의 이런 얘기를 지금 끊어놨잖아요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. 사과하세요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하나 더 보죠. 원희룡 네거티브 중단하고 비전 정책 얘기하자.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. 맞는 말인데 지금 굉장히 이미 거칠어져 버렸어요. 속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당대표,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들 지금 계속 잡혀있는데요. 오는 11일, 11일에는요. MBN에서 토론이 있습니다. 후보들이 MBN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쯤에 토론이 한참 진행될 겁니다. 예고해드립니다. 자, 여당 상황 여러 가지로 깊게 전해드렸습니다. 예고하실 겁니다. 자막제공자